1때입니다! 들어갑니다! 최종 우승은 서울 언남고등학교입니다. 내 목을 주며가지고 그걸 지게 된 것 같아요. 애들하고 시합을 시켜야 돼요. 애들하고 그 돈을 주라고. 키워도 아니고, 소고축도 하나 주면서. 어머니, 뭘 사 먹으려고! 아니, 저거 좀 말려주실 거예요. 내가 뭐 어떻게 시켰습니까? 언남교 성명서는 결제 버리는 당신도라고. 자, 가고싶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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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